자, 마지막 2조 경기 스타트가 됐습니다. 1번 코너 모르겠네, 어떻게 될지. 자, 여덟 지금 퀵 일어나고 있고요. 자, 1코너에서 아우, 네네가 같이 들어갔어요. 네네가 거의 동시에 들어갔습니다. 자, 4번, 5번, 5번, 4번, 바퀴 끝에 1번이 선두로 올라옵니다. 자, 접전! 자, 1번, 1번 선수 차량 자, 그 뒤로 반짝 쫓고 있는 6번 선수! 자, 5번, 4번! 자, 6번, 2위로 반짝 쫓아오고 있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선수를 지키고 1, 접전을 지키고 있는 1번 자, 6번과 4번 선수 바로 뒤를 이어서 1위를 맥추격하고 있습니다. 2위를 한 3위는 뭐 같이 붙어놨다고 해도 과관에 있습니다. 자, 어, 자동수 순간에 선을 지키고 있었나요? 자, 5번이 자, 6번 선수 차량 자, 6번이 선으로 지키고 나갑니다. 자, 어떻게 되지? 자, 1, 2, 3위, 4위, 5위까지는 뭐 거의 비싸게 지금 주행이 되고 있습니다. 1, 2, 3위, 1위 차량이 거의 뭐 꼬리를 돌다시키기 위해서 거기가 진행이 되고 있으세요. 4번, 3번? 네, 3번전엔 자, 오른쪽에서 1위 선수 1, 2위 선수 아, 재판을 했네요. 넌 좀 부격적이시데요? 자, 지금 2위를 플레이 상당히 거칠어 보이는 느낌이다거든요? 그 스트레스는 우리 지금 다 모르는 게 심각한데요 그동안 많이 기다렸다는 거죠? 자, 어? 그새 또 잠깐 얘기하는 사이에 5번이 선두로 올라갔습니다 지금 1위가 4번째 바뀌고 있습니다 자, 5번 뒤를 받자 조금이든 6번 자, 그리고 3번 뒤로 3번 뒤로 자, 오늘 2시간 플레이를 하고 이곳에 왔다 3번 선수 다시 6번 자, 6번이 다시 한 번 선두로 올라옵니다 아, 레이스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아, 역시 또 기다릴만큼 그만큼 박지가 넘치는 실력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선두를 다니고 있는 6번 그 뒤를 아직까지도 2위, 3위, 4위까지는 충분히 역전이 가능한 거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매번 보시면 거의 다 붙어있어요 자, 지금 꼬리를 굴보 있는 여기 3번째 데뷔, 마지막에 시작해주세요 1등까지 자, 바깥쪽으로 자, 코드를 돌아와서 어떻게 보시나요? 5번 다시 한 번 역전을 합니다 5번 다시 한 번 역전을 합니다 5번 다시 5번 다시 한 번 역전을 합니다 자, 우리 4번 선수로 추정을 바꿔서 4번 선수 2위로 5번 선수를 반짝 두고 있습니다 자, 5번 김대원 선수 4번 안성진 선수 자, 그리고 6번 김경호 선수 그리고 시간합니다 자, 또 1, 2, 3배의 격차가 없어졌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1위부터 3위부터 촬영이 거의 5위만의 4번이 탈환할 수 있을지 자, 코러에서 마지막 코러 마지막 코러 자, 4번 선수 자, 4번 선수 2위로 돌아가겠습니다 1위만의 반전 전부에 대한 6번 아, 안 됩니다 이건 안 됩니다 아, 안 됩니다 자, 5번의 성공 중 커버 플레이스 자, 이렇게 해서 5번이 승기를 거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5번이 승기를 거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5번이 승기를 거듭니다 자, 그리고 4번 선수가 2위를 하시게 됐습니다 2위를 하시게 됐습니다 아, 2위를 하시게 됐습니다